루비 리스 이런건 얼마씩 해요? 루비 리스는? 12,000원 루비 리스 루비 리스 루비 리스는 레몬처럼 레몬처럼 각이 다르죠? 26,000원 루비 리스 이건 무슨 콩공작인가요? 아니에요 칸칸 이동 지금 나 들어가봐야 알아요 트릴이 조금 더 있고 버클리보다 홍공작 요거는 뭐라고요? 걔는 칸칸 얘가 파티 드레스 아 얘가 파티 드레스 파티 드레스 이쁘다 요런건 얼마에요? 가보셔야 되는구나 떨어졌구나 많이 엄청 비싸게 들어와서 홍공작은 괜찮고 얘는 칸칸이고 얘들 홍공작 홍공작도 이렇게 뭐 김생이 있고 8,000원 안이 하얀게 홍공작이고요 칸칸은 조금 더 빨개요 안이 네 이거는 만원이라고 합니다 네 요거는 루비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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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요? 거기 써있지 네 이거는 원종 원종수연이라 그러네요 원종수연 이게 루비립스 루비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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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비너스는 또 뭐야 얘가 루비립스 걔가 루비너스예요? 루비립스 걔 립스 얘는 너스 너스랑 립스랑 다르나? 루비너스 루비너스 요거는 또 뭐예요? 고장님 요거 요거 이게 레몬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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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거 비싸죠? 8,000원 이게 8,000원 8,000원 요거 뭐예요? 과장님 보고 뒤에 있다 도로시 이것도 프릴 종류 중에서도 예쁘네요 도로시로 도로시도 그렇게 안 비싸요 얘도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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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요런 요거는 뭐예요 요기 요런거 많은거 선인장 같은거 요거 선인장 같은거 뭐예요 예 아 미니 알로에 구나 요거는 그거죠 저기 석연아 석연아가 아주 많으시네요 호빗당인 얼마 아예 14,000원 이에요 아 로즈 법사 4 로즈업사가 비싸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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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자가 많네요 이거 요 앞에 요런거 헐 건 거야 eran 스스로 그니까 칼 나야 policy 그렇게 차이 없어요. 얘들도 꽃피는 염자예요. 아 얘네들이요? 아 얘네들이 다 꽃피는 염자구나. 얘만 칼라 염자고. 아 다 꽃피는 염자구나. 그러면 이거 한 5만원 정도씩 가는 거네요. 다 꽃피는 염자들이? 근데 꽃이 왜 안 피어요? 내가 잘라서 안 필 수도 있고 좀 더 이따 필 수도 있고 그래요. 아 조금 피는 게 있긴 있는데 거의 안 피네. 내가 잘라서 그래. 얘는 지금 올라오네. 네. 제일 올라오네. 늦게 피는 것도 있고. 얘도 올라오고 있고. 아 이게 다 꽃피는 염자구나. 근데 거의 다 필 거예요. 그쵸? 2월까지 다 피죠? 칸칸이 이제 좀 색이 있는 거네요. 프릴도 많고. 오 진짜 예뻐요. 예쁘네요. 칸칸이 제일 예쁘네. 프릴도 많고. 이거는 얘는 흑겔인가? 흑겔이. 청키. 청키. 아 청키구나. 청키가 빨갛게 물들으면 되게 예쁜데. 요거는 그거다. 바이올렛키. 네. 이게 7,000원이에요. 바이올렛키. 7,000원. 네. 때샷으로. 또. 다행이네. 네. 글로 서프라이즈를.. 그리고 서프라이즈로. 서프라이즈입니다. 아이고.. 칼라염자가 아주 그냥 뭉탱이로 있네요. 떼샷으로. 칼라염자 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칼라염자 아주 많습니다. 아주 계단하네요. 로즈법사. 예뻐요. 멋져요. 로즈법사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으로. 운동자. 홀메아. 홀메아. 떼샷입니다. 홀메아입니다. 홀메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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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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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